슬로우스루우 뭐야 층 다 내렸어 에반데 곱 슬리 konservator 플레이어 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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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하, 뚱땡이. 서트 나와서 소돌로 내 말이 다 잡아야 제대로 된 게임이지. 에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내가 왜 이거 또. 역시 기대를 써버리지 않는 스네코 기름. 룬피 가지고 되겠나? 가지고.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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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많약... 음.. 미친 선 받자. 히히 못 먹어 왜 잭스 아리 영츠호 잭스 2부에서 계속 됩니다. 왜 이렇게 빡디라는데 미친... 빡디라는 이유... 죽이려고... 아니 개 빡디라네 진짜... 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저 망할 무감각 저거... 감각 없을 무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더러운 손상쟁이... 잘 먹고 쑥쑥 자라야 한다... 니오우 말 잘 듣고... 아니 이거 왜 자꾸 안 나오냐... 망할 무감각 자식... 끝까지 안 나오네... 끝까지 안 나오네... 슬더 슬... 원투데이 합니까... 원투데이 하는 것도 아닌데... 깡나네... 메가 크리 덱에 감정 지배를 당하느냐... 끝까지 안 나오네... 충족하거나... 배고파서ах... 왼손이 우왕이 형... 고리안 게이머 풀만 있어요 메가 크립 본사로 와라 무적이다 무적특 무적 아님 허규의 드리퍼 커피베개 포식 두 개라서 일반못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다 먹어야지 다 내 거야 여기 있는 일반 몫 다 내 거야 오늘도 소식 없는 무감각 감각 없을 무 어둠이라 넣기 까다롭네 흑흑 요리사 어둠이 과열 없어도 되겠지 딱히 에너지 안 모자란 것 같은데 콕 살려줘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또 무감각 저 쇼이 왼 밑에 있는 거 봐라 상습범 고감각 난고나 극복 불조약 마지막에 돌릴 땐 괜찮을 것 같은데 주판이다 아니 내 방어도가 뭐지 likely 뭐지 아 모든 몫 아 그리 소식 아 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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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호 필요함. 굳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니 어둠이 진짜 전장 전장 이건... 포식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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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잘 잘 잘 잘 잘 잘 잘 잘 먹 아이 드로 진짜 그지였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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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화상치고 이 자식아. 창방이 개 역겹긴 하네 진짜. 이건 확실히 역겹다. 더 화상치고 이 자식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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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뒤져 이 자식아 아 영웅들이야 씨 창방 오지네 진짜 아 까베코 오오 된다 뭐야 이겼다 내가 영채웠으면 뭘 할 수 있는데 난관 때문에 핸드 엄청 막힌다 난관 때문에 핸드 엄청 막힌다 회생의 중요성 슬음 1 0 2 윙부츠 있는데 1 0 2야 1 0 2 0 1 0 2 0 1 0 2 0 1 0 1 0 2 0 2 0 1 0 1 0 2 0